1. 가인의 예배 1. 기도는 아닙니다. 바리세인도 기도하는 자였고 세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의롭다 하며 세상에 그 구하는 그 바리세인의 기도는 거룩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극류를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구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극류를 구하는 아벨의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엎드리는 그 세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욕기 23장 1절 말씀 욕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욕의 이야기입니다. 무지한 욕의 이야기. 하나님께 고난당한다는 얘기는 그 욕의 이야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며 스스로 의롭다 하는 이 욕의 이야기. 바리세인의 그런 기도와 동일한 기도를 욕이 하고 있는 것이다. 내게 어째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주신 고난이라고 원망하는 무지한 욕의 이야기입니다.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욕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싶다. 변론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지한 욕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8절 말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겠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 없구나. 욕의 이야기입니다.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좌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나의 의리를 나타내고 증명하며 변론하고 싶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4장 16절 말씀. 가인이 용화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베를 죽인 그 가인을 찾아가셨죠. 가인을 벌하려 하심이 아니라 가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뜨나 노 땅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욕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옳게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곤 15장 4절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양 100마리를 우리에 가두어 두었지만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그 우리를 뛰쳐넘어 도망간 것이죠.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바로 도망간 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정 17장 27절 말씀.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찾고 구하면 만날 수 있는 그곳에 계신 바로 하나님 것이죠. 더듬어 찾을 수 있다. 우리 팔이 더듬어 찾을 수 있는 이 가까운 거리 1m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바로 우리의 무지함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덮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영접하는 우리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건같이 나오리라. 이 10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부르는 그런 찬양이죠. 듣기에는 참으로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요비 말하는 내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도 고난의 길도 순교자의 길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하는 그 길인 것이죠.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애매하게 나를 고난 주신다. 내 뜻 자기 소견에 오른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단련이라는 의미는 훈련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바한이라는 의미죠. 바한이라는 것은 검사하다 조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는 길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잘못된 고난이다. 그래서 나를 검사하고 조사해 보시면 내가 옳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틀렸다고 해주시면 내가 순건 같다고 칭해 주실 거다는 그런 요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무지한 이 요비의 이야기를 우리는 은혜의 찬양으로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아니며 모든 기도가 거룩한 기도가 아니며 모든 찬양이 거룩한 찬양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예배 무지한 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찬양은 결코 거룩한 찬양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역계 이 말씀은 요비의 이야기이지만 또한 오늘 지금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옳게 깨닫지 못하고 세상껏 구하는 우리의 악한 예배 하나님껏 구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끝 구하는 우리의 잘못된 기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노래와 같이 부르는 거룩하지 아니하는 찬양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옳게 깨달아 알아 참 예배자로 이 땅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참 기도자로 또한 하나님을 옳게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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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